정치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쩌봐도 될까요? 저는 아주 그게 좋다고 보고 제가 한 20대인가 이럴 때만 해도 TV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 개그 많이 봤거든요 아니 몇 년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게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걸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국격이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근데 그 존경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떤 입장을 좀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데 있어서 발전한 선진국들과 우리가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또 해 줘야 된다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